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해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 대살로니카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살로니카 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카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서로 사랑하기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대살로니카 교회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자랑스러워서 가서 막 자랑하고 또 예수님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랑하는 데마다 이렇게 대살로니 교회처럼 자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기를 추천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마리아가 복음이 전파되는 데마다 이 사건도 다 전파된다고 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인생으로서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세상에서는 전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인의 행한 일도 전파가 되어질 만큼 그 여인의 믿음이 전파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행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자라는 사이.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알지 못했으나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발을 그 눈물로 씻으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일이에요. 그 막달라 마리가 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느냐. 이스라엘의 풍습 중에서 집에 들어갈 때는 세상을 다니면서 먼지가 너무 묻어서 발을 닦아야 되는 귤에가 있어요. 그게 혼인잔치의 귤에 나타나고 있는 돌항아리에 담겨진 물의 진리죠. 그 물로 말미암아서 다 씻음을 받아야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때문에 그 밟고 다니는 모든 그 발걸음이 더럽혀졌잖아요. 그래서 그 더럽혀진 예수님을 무엇으로 닦아요? 그의 눈물로 닦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제약이 무엇으로 닦아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눈물의 회개로 닦아집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았든 그 삶의 모든 모양 속에서 나름대로 받은 상처들, 나름대로 받은 아픔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나의 신분이나 나의 어떤 것들이 세상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무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막달라 마리아같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닦은 것처럼 심령을 눈물로 회개하는 자,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서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 이 사람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깨끗하게 정화된 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천국의 심령이 되어지려면 먼저 우리 심령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행하던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다. 그것을 내가 믿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심령이 회개하였을 때 심령이 예수의 피를 묻히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전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게 되어졌을 때 그때의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로마서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추구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러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새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또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함을 입은 자랑 그걸 세례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씻김을 받는 것이 제사장이 성막을 들어갈 때면 항상 재물을 들고 갈 때 씻어야 돼요.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어떤 더러운 것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그걸 다 씻습니다. 완전히 씻고 성소를 들어갈 때는 딱 그가 들은 피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요. 오직 성소를 들어갈 때 그 애봇을 입고 그 먼지랑 이런 걸 다 닦은 몸으로 성소를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심령은 세상의 때나 세상의 먼지를 갖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피를 덧입는 거죠. 오직 회개된 심령 그 피를 덧입은 심령만이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서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전파되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의 회개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의미예요. 오늘 이 대살로니카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랑스러워서 자랑을 했는가 첫 번째로 이것이 모든 서신서마다 드리는 문안인가 하는 말이 첫 번째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지모데가 문안을 하는데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신라예요. 그런데 대살로니카 전성 5장 26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성제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씀을 했었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한 몸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한 몸 한 지체가 된 사람들은 서로가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문안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몸을 볼 때 씻으면서 여기가 더러운가 여기가 아픈가 여기가 멍이 들었나 열심히 내 몸을 살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안하라 한 대로 바울과 실라와 지모데는 문안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지모데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카 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카 교회에 이 말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된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니까 함께 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이죠. 그런데 어떤 자가 이와 같이 속해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바르시킨 것처럼 정말 회계된 심령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앞에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해서 눈물로 나아간 그와 같은 심령이 예수님을 아는 자고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준비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죄사함을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가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와 같이 주님 앞에 자기의 옥합도 깨트릴 수 있고 자기의 머리카락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닦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당연히 회계한 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속한 자예요.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속한 자인가?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14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로 섬기게 되었죠.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되어졌어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는 그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그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한 걸 오늘날 우리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베드로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가진 자들 속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말씀을 받은 자예요. 이 말씀을 받은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구약에 했던 말씀을 인용해서 요한복음 16장 3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서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신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세상에서 경배를 받을 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 것을 의미해요.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들어가서 내 안에서 내 몸이 되어지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성 음식을 먹으면 몸이 산성이 되고 알카리 음식을 먹으면 몸이 알카리성으로 변화된다고 그러잖아요. 몸은 그와 같이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 몸 된 교회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변화되어야 되고 마음도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그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는 그와 같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보는 시각이 바뀌고 삶의 모든 사는 습관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언어도 바뀌고 그렇게 해서 바뀌는 사람이 변화되는 교회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다고 한 이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저들과 다른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 신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고 말하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거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대략을 알아서 그걸 썼겠어요. 그 창조의 대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가 알고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성령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 먹어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이길 때 그 사람의 말씀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보게 되어지고 살게 되어지고 구별되어지게끔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말씀을 받았다는 게 설교 듣는 게 말씀을 받은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그렇구나. 아멘. 그리고 그거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또 삶의 보는 눈이 바뀌고 세상을 사는 식간들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과 내가 구별되어 나오게 될 때 이것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가 저들에게 그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미움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늘에 속한 자가 세상에 속한 자에게는 미움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는 어디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교회라고 하고 이런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면 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17장 16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드린 기도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육체로 이 땅에 있어도 예수님은 어디에 속한 분이시니까? 하늘에 속한 분이시니까. 그분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의 영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우리도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속한 자라면 우리 또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부터 미움을 받아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세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말을 하고 하늘에 생각을 하고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속한 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속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원래는 그 아담의 혼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생각도 하나님같이 마음도 하나님같이 감정도 하나님같이 뜻도 하나님같이 그렇게 지혜도 하나님같이 그랬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타락을 하고 나니까 바뀐 것이 우리 인생들의 죄성을 가지고 생각이 이제는 죄의 사람으로 감정도 죄의 사람으로 뜻도 죄의 사람으로 모든 내 지혜도 죄의 사람이 가는 그 한계 속에 갇혀버린 거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있으니까 생각도 하늘의 생각 마음도 하늘의 마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갖게 되가지고 뜻도 예수님이 가진 뜻을 갖고 또 지혜도 예수님이 가진 하늘로부터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은 자예요. 이게 신이라고 하는 자예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로 그런 자인 걸 믿으십니까? 하늘에 속한 자이면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죄 때문에 그 지혜가 더럽혀져서 하늘의 지혜를 가질 수가 없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에버스 1장 17절 말씀처럼 지혜와 개시형을 주시기를 구한 것. 바로 우리가 예수님만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분 지혜가 와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늘에 지혜가 와요. 하늘에 지혜가 와서 세상 사람이 보는 지혜가 아닌 지혜로 세상을 살게 돼 있어요. 생각과 마음도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마음이 아닌 다른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게 말씀을 받은 자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입으로는 쥐어 쥐어 하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주가 되어진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닌 겁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서 오신 분이라는 걸 믿은 자 그냥 머리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신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언뜻 대답은 잘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할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나의 지혜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런 경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이스라엘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을 때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른 거예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서 어떻게 부르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그 신학적으로 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매 순간 경험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경험 속에서 만난 분이 되어진다면 고백하는 게 벌써 다를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저에게 물으신다면 단 하나의 길이라고 단 하나의 나의 힘이라고 예수님은 단 하나의 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의미가 없는 자예요. 전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전 예수님 생명 없으면 전 산 자도 아니고 살아야 될 가치도 의미도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해요. 전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안에 전부가 되어주세요. 그게 제 기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세상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있으면 좋고 그런 거지만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분 절대적으로 나의 힘이요 없어서는 안 되시는 분 그분이 있어야 나는 사는 사람이고 그분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라는 그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정말 필요한 그런 분이 되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예수님을 깨달은 분이에요. 뭔가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이렇게 저렇게 필요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그래서 말씀도 좀 더 읽어보고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깨달아 안 사람은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괜찮아 주시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이 대살로니까 교회 사람들인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에게 감사한다는 표현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감사하게 되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도 풍성해져서 풍성해져서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그것을 잘 견디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노력으로 보이세요? 우리는 신앙을 노력을 하려고 해요. 뭔가 감사하려고 하고 뭔가 믿음이 자라려고 하고 뭔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아니면 어떤 핍박과 어떤 환란을 견뎌보려고 하고 아니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 우리 주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면 감사가 넘치겠죠.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하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비록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주님을 알고 싶어서 주님을 찾고 구하니까 말씀을 더 받게 되어주고 말씀을 더 받으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늘에 더욱더 속한 자가 되니까 땅의 것은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날수록 세상 것은 관심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만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니까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이 나를 자리잡아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각기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안 돼요. 믿어드리려고 하면 안 돼요. 뭔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자 그냥 감사하고 그저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콩깍지가 씌어지면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고 뭐든지 주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사랑을 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세상을 사는 자가 되어져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사는 사람. 이 땅을 주님이 살게 하는 이 기간 동안에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가시는 이를 위해서 믿음이 더 자라고 생명이 더 자라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의 말씀을 더 충만해져서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는 사람. 이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활란과 핍박이 와도 잘 견뎌요. 왜? 주님이 이것도 허락하셨으니까.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취해 가시는 그날까지 이건 또 내가 가야 할 길이니까 그냥 그 모든 것을 감내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노력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것을 이기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은 노력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받는 거고 믿음은 주님을 알아가는데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 때문에 모든 걸 버릴 수도 있고 주님 때문에 주인도 사랑할 수 있고 아멘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되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잘못 배워서 너무 잘못 배워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렇게 교회가 되어지면 이 대살로니카 교회 사람들처럼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고 서로 각기 사랑하므로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가 모이면 그 안에는 사랑이 풍성해요. 감사가 풍성해요.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물어뜯지 않고 그저 감싸고 사랑하고 그냥 좋고 같이 있기만 해도 좋고 같이 콩 반쪽을 놀아 먹어도 좋고 우리 집안이 그래야 돼요. 먹을 게 없어서 콩 반쪽을 놀아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많은 거 하나 먹어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좋다고 웃죠. 사랑하는 사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돈 벌어와 돈도 못 벌어와 이름은 사랑이 벌써 깨진 거예요. 뭐가 관계가니까 둘 사이에 돈이 관계가 되어진 거죠.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요즘에 남자분들이 갑자기 정년퇴직이 일러지면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부인들이 남편들 후대접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럴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남산도서관을 강의한 준비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일 없으니까 거기 와서 컴퓨터에서 앉아가지고 뭐 보시더라고요. 열심히 보는 게 무슨 운동 경기 보시는 분 또 드라마 보시는 분 코믹한 거 뭐 하는 거 보는 거 유튜브 틀어놓고 그런 거 보고 앉아 계시고 또 식당에 가서 밥 드시고 또 다시 가서 그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교회로 세워준 게 가정이에요. 가정은 작은 교회거든요. 그 작은 교회 속에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 감사가 풍성해지고 허물이 있어도 서로가 아껴주고 서로가 살펴주면서 뭔가 주님한테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주도록 작은 교회로 시작하게 하신 게 가정인데 이 가정이 무너졌으니 그리고 교회를 가면 목소리 큰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상처받고 우리 전부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뀌셔야 해요. 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걸 보면서 두 사람이 바뀌게 주님이 하시고 세 사람이 바뀌게 하시고 네 사람이 바뀌게 하시고 뭔가 다르다. 아 그렇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안에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신학교로 와서 공부를 하시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그거는 언어로서 25%밖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정말 효과를 발휘하는 건 비언어입니다. 비언어는 75%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수 믿으시면서 다른 사람을 복음화로 하기 위해서는 75%의 비언어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뭔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달라야 되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그 사람에게서는 뭔가 하늘에 냄새가 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냄새가 나야죠. 입으로는 예수님을 막 하는데 생명의 냄새 하나도 안 나타나 사랑의 냄새 하나도 안 나타나 그럼 뭐 믿겠어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냄새가 사랑의 냄새가 나타나야 돼요. 이 대살로니카 교회처럼 정말 사랑이 풍성해져서 그러면 획박을 당했을 때에도 혼자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긴 대살로니카 교회 사람들이 다 같이 그 모든 것을 믿음과 인내로 함께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과 인내가 혼자가 아니라 먼저 간 사람 먼저 경험하는 사람이 갈 수 있어. 힘내.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잖아. 그러면서 가자. 그러면 아 그래 저 사람이 이기면서 간 걸 보니까 나도 이기면서 갈 수 있겠어.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교회는 이 대살로니 교회뿐이겠어요? 아니죠. 정말 우리에게 주님은 요구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거 참 너는 내게 자랑스럽다. 제 믿음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너는 내 사랑이고 내 기쁨이다. 이 말을 다윗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저는 듣고 싶어요. 정말 주님 앞에 그와 같은 말을 듣고 그와 같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그런 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산 그의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를 뿌리시고 그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값있게 산 그러한 주님의 귀한 보배인데 이 보배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는 바로 이 대살로니카 교회 같은 교회라는 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바울이 너에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 감사하겠어요? 나같이 보잘것 없고 나같이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시키시는 대로 전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진다고 소망이 되어지고 또 어떤 어려움에서부터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고 말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역사를 하셨네. 주님이 일하고 계시네. 그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게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오늘 2절에 바울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 정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고 나면 마음의 평강이 오죠. 그 평강이 온 걸 그냥 내가 아 이 말씀에 위로를 받고 평강이 왔구나 가 아니라 평강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 나라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평강이 찾아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오신 거고 하나님의 영이 오시고 생명이 오고 나는 천국이 되어진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을 받고 은혜와 평강이 임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 안에서 이긴 자가 되어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아 히라가 평강이라 이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점점점점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한 번 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그 은혜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평강도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가 임했다가 은혜에서 떨어져.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옮겨진 게 아니라 적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왜 쳐들어왔을까? 그걸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잘 섬길 때는 그들이 평강이 넘쳤거든요. 풍성한 은혜가 넘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적군들을 침범을 하게 내버려 둬요. 그래서 모하꾼이 쳐들어오고 암문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지 않고 우리 예수님으로만 말씀으로만 살지 않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게 바로 적군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다가 금방 또 푹 꺼지고 왜? 세상의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 걱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니까 하느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것을 볼 때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어디서 봐야 돼요?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다봐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셔야 합니다. 왜 나는 하늘에 속한 자고 이건 땅의 것이니까 하늘의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것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비행기 타보시면 아시죠? 이만해요. 그냥 개미 새끼 같아요. 집도 이만하고 자동차도 이만하고 그것들이 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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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하고 다니는 거 보면 너무 웃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큰 트럭도 하늘에서 보면 이만한 게 까불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세상 일이 그렇게 보여야 돼요. 세상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까불고 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믿음으로 난에 닥친 어떤 큰 문제도 예수님 앞에서 큰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나의 삶의 어떤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하면 내려놓으세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이 주고 있기 때문에 얻고 있고 살게 하시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생명 죽음줄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평생 그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모든 거라고 해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 생각지도 못한 다른 것들이 나에게 풍성하게 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와요?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다 사대해서 와요.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는 여기저기서 다 재물을 들고 찾아왔거든요. 주님 안에 내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로만 주님 안에 있다 그러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우리 분명히 아실 수 있겠습니다. 나 자신을 잘 봐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디에 의지를 하고 있는지 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자제하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있어요. 다음에 그러면 주님만 주인이 되어지시고 주님이 책임져주세요. 오죽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겠어요. 일은 하지만 그 물질이 내 손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어지게끔 하는 건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물질이 내게 손에 들어오게 할 때 얼만큼 풍성하게 하는 것이냐 이것도 주님에 딸려있는 거예요. 오직 그분을 주로 섬기고 나는 그분의 거수로서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그들이 사랑함이 풍성한 것처럼 우리도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사랑이 풍성할 때 빈곤이 넘치면 사랑이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나눔이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손이 되어지죠.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만 사는 사람 주님의 그 평강 안에서 사는 사람은 처음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득해 되어진다 라는 말씀처럼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그와 같이 이 대사로는 교회가 풍성한 사랑이 넘치고 그들 안에 주님 안에서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개명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개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들이 사랑을 받았기에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은 건 그들이 하나님의 개명을 잘 지켰기 때문인가요?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서 십자가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서 나도 나를 그들 가운데서 나타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께서 나타나시도록 그들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것으로 내어드렸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명의 말씀을 받은 대로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그들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도바울이 고린도서 4장 10절에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해서 할 말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내 죽을 육체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개명을 지키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살 때에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하고 그 받은 말씀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내 주세요 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서 정말 나를 가지고 세상이 빛이 되실게 도와주세요 해서 내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풀짓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풍성해지면 예수님을 사랑함이 풍성해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배불러지면 저절로 내 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니까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자랄 때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크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살기 때문에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들 속에서 풍성이 나타나지고 활란과 핍박도 다 견뎌서 바울의 자랑이 되어진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이 조금씩 조금씩 내게 어떤 핍박이나 어떤 활란이 오지만 그건 작은 거예요. 앞으로 활란과 핍박은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이 핍박과 활란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삶에서 자근자근 조금씩 조금씩 이런 걸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이긴 사람 이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절대 통과 못해요. 그냥 이렇게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활란과 핍박도 활란과 핍박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삶에서 활란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견딘 사람이 그걸 견디고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무너져요. 칼질도 칼질을 많이 해본 사람이 칼질을 잘해요. 이건 다 훈련이에요. 이 세상에서 습득된 기술을 왜 주느냐. 그것은 바로 그 습득된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훈련된 만큼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받고 말씀의 훈련으로 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세상에선 구별된 자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는 예수님이 나타나지는 그래서 믿음이 말씀 때문에 더 자라나고 그리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그럴 때 그 다음에 인내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소망을 낳는다는 말이 바로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인내가 바람에 소망이 커지는구나. 그게 아니라 인내를 잘 가지고 가는 사람은 이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낳는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배워서 참 잘못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는다고 성경 읽고 통독해야지. 열심히 교회에서 말씀을 읽으라고 확 해요. 그게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는 건 말씀을 받은 만큼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믿음이 자라야 되고 말씀을 정말 받았으면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와 같이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고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고 그래서 다른 영혼들이 정말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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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와 화춘하기를 원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주 예수로 있기를 예수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말씀을 받으라고 생각했고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말씀을 받은 자인가 믿음을 가진 자인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교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고 결심하고 또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